교수이신 스탠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혹시 박성실이 아는 분 아닙니까? 해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셔야 되겠네요. 일단 저는 그런데 돈을 쓰지 않습니다. 댓글 알바 쓸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영화를 한 편 더 보는 게 낫다. 그래요 그래요. 그런 적은 없다는 얘기죠? 전혀 없고요. 물론 성실이라는 성함을 가진 분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김성실이라고. 김성실. 남자분인데 드라마 무술 감독님이세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드라마 무술 감독님이 무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쓸 일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좋아하는 팬이 있었다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말매에 우리 영화가 흥하려면 인디 영화가 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그 말씀은 직접 실천하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당연히 저도 인디 영화를 즐겨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텃밭, 토양을 알아야지 줄기와 열매가 잘 자라니까 인디 영화를 많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강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디 영화에는 볼만한 작품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인디 영화와 예술 영화 위주로 보낸 한 주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공여, 타클라마칸,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등을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블랙버스터로는 퍼시픽 림 2. 이게 지금 영화가 잘 되고 있죠? 예측대로 퍼시픽 림이 지난 주말에 1등을 했어요. 저도 봤습니다. 제가 보셨어요? 아직 영화는 못 보고요. 1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측대로 불경기의 특성상 매주 박스오피스 1등이 바뀌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퍼시픽 림은 주말까지는 1등을 했습니다. 아, 주말까지는? 그런데 월요일부터 또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 멜로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월요일 스코어는 1등을 탈아냈습니다. 그 말씀은 퍼시픽 림이라는 영화가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그 특정 장르를 좋아하는 관객, 특히 젊은 남성 관객의 지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영화는 소지섭 씨하고 손예진 씨가 나온 영화죠. 참 두 분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잘 되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결국은 손예진 씨와 소지섭 씨가 거대 로봇과 개수를 물리친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주말로 가면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영화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퍼시픽 림을 좋아하는 관객도 있긴 한데요. 주말에 또 이번 주에는 새로운 강력한 신작이 나오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점은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퍼시픽 림과 관련돼서는 특이한 현상이 있긴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영화나 트랜스포머 같은 로봇물이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 특히 남성 관객들이 이런 장르에 대한 지지가 열광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요. 제가 트랜스포머가 작년에 새로운 트랜스포머 개봉을 했을 때 저도 1편은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놀랍다. 시각효과라도 내놓은 게. 그런데 2편, 3편이 나오면서부터 점차 기대를 꺾었는데 작년에 제가 트랜스포머를 보러 엘리베이터 극장에 올라갔는데 제 옆에 젊은 남자 대학생 두 명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 건 어떻겠냐. 제발 좋았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스토리가 나쁘면 어떡하지. 망작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나눈 걸 듣고 제가 속으로 오신 게 이 로봇물에 대한 관계의 기대치는 분명히 있구나. 사람들이 영화로 보러 가면서 좋았으면 제발 좋겠다라고 마음먹지는 않거든요. 그냥 좋으면 만족하는 거고 나쁘면 불평한 건데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마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잘 싸우기를 바라는 것 같은 애절한 간절한 신뢰가 느껴져서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이거 이럴 때 빨리 한국 거대 로봇용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로봇용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습니까? 제작비가 일단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로봇물에 대한 기억,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로봇물 원작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로봇 태권브이 외에는 뭐 태권브이 외에는 없죠. 태권브이 실사 영화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제가 존경하는 대선배님이 그 영화를 기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로봇 태권브이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으로나 보나 여러 가지 스토리 면이나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는 한국의 시각효과나 특수효과 기술도 못지않기 때문에 잘만 하면 충분히 괜찮은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또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코코의 OS 중에서 7117님이 신청하셨습니다. Remember me. 철저히 숫자로 돌아보는 영화 뒷이야기들. 시내 다운타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전직 업자 교수님이죠. 스탠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가성비 좋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반대로 이 배우의 가성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요. 헐리우드 배우들은 출연료를 이게 어떤 식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까? 영화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그 영화가 예상하는 시장 규모에 따라서 또 시리즈 영화일 경우에는 전작의 흥행 성적에 따라서 출연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그 배우라는 말하자면 소재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 재료는 인간이니까 제가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재만 놓고 보면 수요 공급이 굉장히 불일치하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진 가격이 없고 그 배우를 찾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배우를 찾는 사람이 적으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설문조사 이런 건 좀 하겠군요.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전작의 흥행 성적이 가장 크겠죠. 그렇군요. 출연료를 정하는 공식적인 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쟤는 얼마, 얘는 얼마 이런 게 있나요? 의무로 양으로 돌아보는 리스트가 있는데 사실 헐리우드는 한국인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해서 얼마 받았다는 설이 돌아다니긴 하지만 정작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몇 년 전에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의 자료가 한번 해커들에 의해서 유출이 돼서 그렇습니까? 임금이 다 공개된 적이 있긴 해요. 그런데 그때 당연히 이게 톱스타, A급 스타들은 천만 불, 이천만 불, 신규 3천만 불. 우리나라 돈은 300억이죠. 대단하네요.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점은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고 이게 사실 목값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공개가 되면 별로 좋을 건 없는데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로 스포츠 스타도 잘하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인기 있으면 많이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일단 헐리우드 배우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자는 왕창왕창 받아가는데 흥행 성적은 신통치 않은 배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흔히 가성비 가성비 하지만 지불하는 돈만큼 리즈너블 작년에 2017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가성비가 가장 나쁜 배우로 선정된 배우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크 왈버그라는 배우예요.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포머 시리즈 후반부 4, 5, 6편에 나왔고요. 그 외에도 패트리옷 데이라든가 2016년 영화 딥 호라이즌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미디 영화인 데릿 홈 광고 등등 출연해가지고요. 자그마치 1년 동안 6,800만 달러 거의 700억 원 넘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매출은 돈은 이 마크 왈버그가 가장 많이 번 걸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왜 나쁘냐는 말이죠. 이걸 누가 분석했냐면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부스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증권사, CEO들, 금융업계 분들 다 보시는 잡지인데 거기서 재미삼아 분석을 했나 본데 마크 왈버그가 받아간 출연료만큼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1불당, 1달러당 마크 왈버그가 번 돈은 불과 4.4불에 불과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1달러를 지불하면 이 사람이 만든 영화로 벌어둔 수입이 4.4달러라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4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영화 제작 배우는 이 사람 출연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감독, 공건비, 기타, 특수효과 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간식비부터 시작해서 홍보비 다 합치면 적절한 얘기네.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성비 좋은 배우는 80불, 90불이에요. 그러니까. 마크 왈버그는 불과 4.4불. 더 슬픈 건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쟈니 데뷔 그 직전하고 그 전에는 이 분에서 가성비 나쁜 배우로 1등이었다는 거죠. 출연료는 많이 받아가지만 장사가 안 되는 배우로 마크 왈버그가 작년에 왕관을 뺏었습니다만 뺏기기 전까지의 왕자는 쟈니 데뷔인데 1불당 2.8달러밖에 그분은 심한데요, 진짜. 그러니까 한때 쟈니 데뷔만 정말 청춘한 아이콘이었고 흥행 아이콘이었고 캐리비안의 해적 나올 때만 해도 엄청난 흥행의 보증스페와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쟈니 데뷔에 출연한 영화는 이번에는 얼마나 망하려나 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나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추적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참 잘하시는 분인데, 그렇죠? 연기야? 마크 왈버그에 비하면 도니 데뷔는 뭐 한일이죠. 일단은 쟈니 데뷔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럼 마크 월버그가 그런 상황인데도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전작들의 흥행 성적이 좋았고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호강 가는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마크 월버그는 2010년에 흥행 성적이 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먹을 욕을 한 번에 또 먹은 사건이 있어요. 거의 뭐, 흑대게 말하면 욕을 바가지로 이렇게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크 월버그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올더 머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올더 머니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 원래 제목은 올더 머니 인 더 월드 세상의 모든 돈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가 작년에 원래 크리스마스 씬의 미국에서 개봉을 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봉 한 달 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죠? 주요 배역 중 하나였던 케빈 스페이시가 미투 폭로 때문에 완전히 이제 중단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작진으로서도 케빈 스페이시를 주요 배역 중 하나로 출연시키면 이 영화는 거의 뭐 자살행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개봉 한 달을 남기고 케빈 스페이시가 등장한 장면을 모두 삭제하고 다른 배역을 썼어요. 크리스토퍼 플러머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지팍터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의 폰트랙 대륙으로 나왔던 그럼 오래된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죠. 55년 된 영화인데 그 배우분이니까 지금 거의 80대 중간 수발되시는데 그분을 바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오는 장면에 걸리는 배우들은 다 재촬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저 가성비 데뷔죠. 또 개런지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플러머로 바뀌면서 거기에 등장했던 여배우 미셸 윌리엄스라든가 마크 할버그를 불렀는데 마크 할버그가 여기서 딱 잠깐만 왜 주연배우 바뀌면 나랑 상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못하지. 얼마 주면 하겠니. 돈 많이 주면 할게. 그래서 몇 번 안 찍고 15억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실은 이 미셸 윌리엄스가 진짜 주연배우인데 미셸 윌리엄스는 우리 좀 다시 찍어야 되겠어. 미셸 그러니까는 감독님 그냥 불러만 주시면 그냥 무료봉사 할게요. 그런데 무료로 찍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미국에는 배우 조합 배우 길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죠. 출연료를 안 받고 영화 출연하는 것 또한 위법입니다. 그들이 조합 위반에. 그럼 또 다른 사람 입장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입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충 촬영이지만 상징적으로 1,000불 100만 원만 받고 할게요. 깔끔하네. 그래서 주연인 미셸 윌리엄스는 100만 원만 받고 출연했는데 마크 왈버그는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15억 원을 넘게 받았어요. 엄청 유모하겠네. 이게 이제 나중에 알렸죠. 그래서 마크 왈버그 출연료 갈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뭐냐 너는 이거 참 재미난 얘기네.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너는 뭐 했던 영화도 계속 망하는데 사고가 났으면 영화의 주연배우라서 도와주지 못한 거죠. 돈을 갈치한 거 아니야. 이걸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서 마크 왈버그가 죄송합니다. 그 돈 여성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돈은 돈대로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그래서 아주 작년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라디오 하고 있는데 파일이 날아간 거야 녹음하는데. 그러니까 와서 다시 하라고 그러니까 MC를 하는데 거기 나왔던 게스트가 아니 뭐 하는 거냐. 7만 원은 줘야지. 그래가지고 2만 원 더 받아가려고 했던 그런 거. 출연을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좀 있네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21의 노래를 듣고 1부 마감하고요. 2부에서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0208님이 신청하셨습니다. I don't care.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자 박명수의 라디오 쇼 시내 다운타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탠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마크 월버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여배우도 그런 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배우 말씀 드리기 전에 이제 마크 월버그의 아랫사람들을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아 예 잠깐만 해주시죠. 아랫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그만큼 돈을 주는 거에 비해서 못 버는 배우로 2등 3등 쭉쭉 있는데요. 아 있습니까? 두웨인 존슨이라는 배우가 뭐 분노의 질주라든가 베이워치 이번에 주문지 2에 나왔던 배우인데 이 사람이 레슬러 출신이에요. 프로 레슬러입니다. 그래서 더 락 바위라는 예명으로 한동안 인기를 끌었고 영화배우로 전업한 다음에도 괜찮게 받았는데 이 사람이 출연한 영화도 돈 증거에 비해서 흥행이 안 돼서 1등인데 욕을 안 먹어요. 왜요? 항상 자기에 대한 비판을 농담으로 받아넘기고 또 사회봉사활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성비 나쁜 배우로 알려졌지만 욕을 안 먹어서 1설에는 또 아 두웨인 존슨 이미지 관리 너무 하는데 행실이 올바르구나. 행실이 올바른 거죠. 그래서 너 정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혹시 대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성비 나쁜 배우도 있지만 물론 좋은 배우도 있어요. 그렇죠. 좋은 배우도 쭉 있는데 네 간단하게 한두 번만. 네 1등은 제레미 러너. 아 제레미 러너. 어벤져스의 호우카이나 컨택트 같은 영화에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5등 중에서 3명이 여배우입니다. 네. 엠마 왓슨. 해리포터의 해리미언니저 미녀와야수에도 나왔고 엠마 왓슨은 1분을 주면 70불을 벌한답니다. 아 대박이네. 제레미 러너는 1분을 주면 94불을 벌고 스칼렛 요한슨도 많이 벌어요. 스칼렛 요한슨. 1분을 지불하면 66불. 괜찮네 그 정도면. 그리고 에이미 아담스라는 배우가 또 있습니다. 컨택트에 나왔던 배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판 영미다. 에이미 아담스는. 어쨌든 이 배우는 1불당 거의 45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하면 남자 배우들은 출연료는 많이 받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가성비는 안 좋고 여배우는 남자보다 출연료가 훨씬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구하고 가성비가 좋은 거 보면 할리우드에서도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의 임금 격차가 계속 문제가 돼 있고 오히려 미국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성평등이라든가 공정성이 많은지 이슈가 돼가지고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데 유독 할리우드나 영화계에서는 어떤 그런 출연료로 인한 성적 차별 출연료 차별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이것 또한 그걸 나타내는 단적인 증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배우들하고 남자 배우하고 개념지에 차이가 좀 있습니까? 많이 나죠. 그래요? 헐리우드 같은 경우 가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배우 가령 로봇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헤매다가 본인도 사생활 문제도 있고 마역 사건도 있고 굉장히 헤매다가 아이언맨 시리즈가 살려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아이언맨 1, 2, 3에다가 어벤져스까지 나오는데 아이언맨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기백만불 정도였어요. 기백만불이요? 기백만불이라 해도 수십억이지만 우리나라 기념에서는 아이언맨 1편이 잘 되고 아이언맨 1편이 잘 되고 천만불 단위로 뛰고 2편, 3편 남아서부터는 천만불, 이천만불 이렇게 탁탁 뛰다가 어벤져스 때는 주인공도 안 되잖아요. 잠깐 나오잖아요. 삼천만불 받았고 그런데 그때 같이 출연했던 블랙 위도우로 출연했던 스칼렛 유한스는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삼천만불은 커녕 아마 1편 때 로봇 다우니 주니어가 받았던 그 정도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과장하면 10배 실질적으로도 3배에서 5배 이상의 출연료를 받아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아니 똑같은 말하자면 노동을 근로를 제공하고 연기를 했는데 왜 여배우는 이렇게 적게 받았느냐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헐리우드에서 업자들 얘기예요. 저 같은 업자들 설명하기를 관객 동원력에 있어서 여배우를 보러 남자들이 많이 오지 그러니까 관객들 중에서 젊은 애들 그다음에 여성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남성들이 연기하는 슈퍼 히어로 에는 돈을 많이 냈는데 여자 배우들이 맡을 수 있는 역할에는 아주 유해적으로 블랙 위도우가 있지만 슈퍼 히어로라든가 이런 역할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투자금 대비 가성비가 안 나와서 그렇게 지불할 수밖에 없다. 헐리우드 업자의 변명입니다. 계산적으로 따지면 또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럼 또 반론이 나오죠. 왜 우리도 슈퍼 히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던 원더우먼이요? 원더우먼도 그걸 반박하기 위한 증거고 블랙 팬서는 흑인에다가 여성들이 주축이 되는 캐릭터로 영화를 만든 일종의 반박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그 영화 잘 됐습니까? 블랙 팬서는요. 제가 지난번에 2억불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누적 스코어가 13억불이에요. 난리가 나네요. 대박났네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는 올해 개봉한 영화죠. 최고고 그다음에 툼레이더라는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됐는데 그 영화도 나름 괜찮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차별이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가 아닌가 그럼요. 여장부들의 파워도 보여주셨으면 계속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마크 월버거 그분의 동생이 불른 뉴키스 언더블럭입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죠? 커버 결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었는데 이번에는 지난주 박스오피스와 이번주에 또 개봉되는 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포시피그림2가 우리나라에서 한 70만 정도 들었죠? 70만 정도 주말 스코어가 들었는데요. 월요일이 되면 마스암으로 다시 바로 또 역전가여가지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다시 1등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 영화 사라진 밤 리틀 포레스트 이런 영화들이 상위권에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다음에 이번주에 개봉하는 영화에는 크게 두 가지가 두 건이 있습니다. 장동건 배우와 유승용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도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유승용 씨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염력에서 찾아왔는데 염력이 잘 안 됐죠? 염력이 잘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까? 흥행이 잘 된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영화가 뜻밖의 많은 비판과 비난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이유냐라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게 여기서 한 가지 단정해서 말할 수 있는 굉장히 의외였다. 그리고 장동건 씨는 그야말로 오래간만에 찾는 영화인데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7년의 밤 자체는 아주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고요. 스릴러고 저도 한때 원작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할까? 그런데 경쟁자들도 많고 무엇보다 원작을 본 결과 이거 제답비가 상당히 많이 들겠는데? 그래서 저는 손을 못 댔는데 주창민 감독님은 어떤 분이 알고 계십니까? 주창민 감독은 광해 광이 된 남자의 천만 감독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영화가 2012년이고 지금 6년 만에 신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뜸하셨는데 영화 자체가 감독님 문제가 있어서 뜸했다기보다는 이 7년의 밤을 제작하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래서 말하자면 지각 개봉을 하는 사람이 됐고요. 그다음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판타지 SF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 영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히트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동식의 보이군요. 네. 간만에 우리 버그 형님이 무겁고 사회적인 주제 영화만 다루다가 본인의 장기이신 오락영화라 돌아오는 영화라서 기대가 됩니다. 저도 예고편을 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퍼시픽 이름을 몰아내고 1등을 찾아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기대하는 영화는 사실 따로 있어요. 이번 주 개봉한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 그것도 간만에 개봉하는 한국 공포영화 그런데 곤지암이라는 영화입니다. 왠지 곤지암에 자주 갔는데 아시다시피 곤지암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그 지명보다도 그 위치에 있었던 걸로 알려진 정신병원 외신에 세계에서 열 번째로 세계 10대 무서운 장소 중에 하나로 꼽힌 폐의 정신병원을 소재로 이거 재밌겠네. 만든 공포영화인데 물론 실제 상황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냥 설정만 가져온 거예요. 물론 그렇죠. 픽션이죠. 영화 자체가 좀 독특한 게 일종의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파운디 푸티지 형태 그러니까 파운디 푸티지 형태라고 해가지고 또는 페이크 다큐멘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현실인지 드라마인지 구분이 안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설정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공포체험을 위해서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미니카메라 고프로라고 그러죠. 그걸 달고 들어갔는데 의외의 일이 벌어진다. 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영화 자체도 괜찮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혹시 시사를 하고 오셨나요? 돈 내고 유료 시사 가서 봤습니다. 유료를 해줘. 그래가지고 유료 시사라는 거는 본격 개봉에 앞서서 일반 관객의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며칠 먼저 개봉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제 주변에 전부 젊은 관객들이 가득 차 있었고 비명소리도 나왔고요. 영화 자체가 젊어요. 저 같은 아저씨들은 이건 뭐 영화가 이래? 정신없고 어지러워라고 불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젊은 관객들은 굉장히 공감하는 게 느껴졌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오래간만에 젊은 배우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뭐 알다시 판국 영화의 주요 배우들이 다 이제 40대, 50대를 넘어서 물론 나이가 많은 게 죄인은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할 수 있으면 활기차게 좋죠. 익세팅하게 할 수 있으면 열려있는 배우들이 하는 거 못지않게 어떤 신진대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젊은 배우들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영어의 발전을 위해서 그럼요. 왜냐하면 정우성 씨, 이정재 씨, 장동고 씨 다 20대 때부터 나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분들을 20년 늦게 본 거죠. 워낙 잘하니까. 워낙 잘하니까. 그런데 왜 지금 젊은 배우 중에서도 그런 훌륭한 배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김태리라든가 유진열 같은 배우들이 나오고 좋아요. TV 쪽에서는 우도환이나 양세종 같은 배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영화 한 편을 온전하게 끌고 가는 배우로는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호러이기 때문에 호러는 유명한 배우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유명 배우가 나오면 이상해요. 왜냐하면 호래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데 또는 귀신 들리거나 도망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 정우성이나 장동건 같은 분이 엄마는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이상하잖아. 그분들이 귀신을 물리치어야지 맞는 분들이잖아요. 무서우려면 누군가 희생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아주 간만에 신선한 배우들이 나와서 저는 이 배우들이 아무래도 잘 성장을 해가지고 앞으로도 한국 영화를 책임질 새로운 세대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공포영화만 주로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됐는데 한국 영화의 공포영화가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였어요. 너무 잘 되면 사돈이 땅을 사는 것 같은 결과가 돼가지고 제가 건강에 좀 이상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평은 우리 관객들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영화 평론가 평은 좋지 않을 거예요. 곤지암. 지금 우리 재미있게 보고 오셨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무튼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주에 개봉하는 곤지암 그리고 장동건 씨나 유승용 씨 항상 장동건 씨는 특히 예의가 너무 바르신 분이에요. 그럼요. 어디가면 막 정장 슈트를 딱 입다가도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90도를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풍성이 좋아요. 나이도 나랑 두 살 차이는데 어느 사람이 너무 예의가 바르니까 풍성이 좋습니다. 7년의 밤 이것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 흥행 어떤 예구죠. 스필버그의 우리 레디 플레이어 원도 여러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주 재미있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탠리의 어떤 장점은 한번 생각 안 하고 바로 이해가 돼요. 바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댓글에만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실 씨. 성실 씨가 누군지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